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낯선형 곡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낯선형 곡선은 크게 두가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위아래 개념으로 이렇게 꼬여가는 헬릭스와요. 그 다음에 평면상에서 이렇게 꼬여가는 스파이얼 두가지로 크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 낯선형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케치 1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낯선형 곡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실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새 파일하고요. 템플릿 잡고 들어오겠습니다. 저는 윗면에다가 스케치하죠. 간단하게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지수는 넉넉 잡고 한 100 정도로 주죠. 스케치해서 빠져나오죠. 이렇게 원이 항상 필요합니다. 이게 스케치로 직접 그린 원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이미 있는 형상의 모서리를 투영해오든 요소 변환해서 쓰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원이 하나 필요합니다. 3D 스케치는 안됩니다. 2D 스케치의 원만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스케치가 그려진 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헬릭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금 대거 낯선형 곡선 찍고 스케치한 원에서 낯선형 곡선을 사입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치한 원이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죠. 찍고 원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크게 여기 피치 회전, 높이 회전, 높이 피치 이 세 가지는 헬릭스를 만들 때 쓰는 거고 낯선형은 스파이어를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자 피치 회전해보죠. 일정 피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피치 간격이죠. 10정도 주고 회전수 10바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은 이 간격 있죠. 우리가 피치랑 허선, 암나사, 순하사 스레드에서 살펴봤죠. 이 간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간격이 1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10이니까 결국은 전체 높이는 100이 되는 겁니다. 높이가 100이 되는 거죠. 반대 방향은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위로 할지 아래로 할지 시작각도랑 허선은 이 처음의 시작각도라 보시면 됩니다. 영도로 주면 특정한 평면에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겠죠. 여기서 한번 면을 볼까요. 면을 보면 지금 어느 면이죠. 이 면이죠. 이 면. 우측 면에 딱 맞물려 있죠. 살짝 다르게 비틀고 싶으면 이렇게 준비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 있다고 하면 항상 시작 부분하고 끝 부분이 항상 일직선 상에 있습니다. 다른 포럼에서는 살짝 어긋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솔리드웍스에서는 그건 안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직선 상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추죠. 그 다음에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갈지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갈지 지정하는 거고요. 테이프 나스 나스는 지금은 이 사이드가 원통이죠. 그렇지만 테이프 경사각을 줘가지고 약간 바깥쪽으로 퍼진다든지 체크해자면 안쪽으로 퍼진다든지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테이프라는 게 기울기죠. 경사각을 주는 겁니다. 해제하죠. 피치 회전이 그렇고요. 높이 회전은 이미 높이 값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100 나누기 10 하면 피치 값이 10이 되는 겁니다. 200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을 주고 10바퀴 돌린다 그러면 피치 값은 당연히 200 나누기 10이니까 피치 값은 20씩 올라가는 거죠. 20, 40, 60, 8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높이하고 피치죠. 피치를 얼마에 주냐에 따라서 10을 주면 200 나누기 10이니까 결국은 20바퀴가 되는 거고 20을 주면 200 나누기 20이 되니까 10바퀴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세 가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어떤 인자를 가지고 만드는 양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정 피치로 흘러갈 때의 얘기고요. 자 그러면 가변 피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치 회전으로 하는데 피치 값 한 10 정도로 주고요. 회전 10바퀴로 기본으로 해놓고 잡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피치 회전이죠. 가변 피치 하면 결국은 피치하고 회전에 대해서만 값을 지정할 수 있고 높이는 고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높이 회전하면 피치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피치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 피치하면 회전수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잡아 하는 건데 일단 피치 회전으로 해보죠. 그래서 0회전일 때는 10피치 10회전일 때는 10 그러면 20일 때는 얼마 전원 1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점점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마치 볼펜 안에 들어있는 스프링처럼 이렇게 점점 간격이 여기까지는 이제 10피치를 유지하다가 10에서 1로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죠. 물론 여기서 반지름을 또 조정해서 지름을 조정해서 이렇게 오목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는 100이 다 고정이 되어버렸죠. 왜? 이 원이 있으니까요. 원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50 이렇게 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알죠? 자 여기 그대로 100 그대로 주고요. 여기도 100 그대로 주겠습니다. 만약 볼펜처럼 하고 싶다면 양쪽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한번 OK 누르고 끝마치시고요. 그래서 평면은 숨길까요? 숨기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 스케치를 보이게 한 다음에 이 스케치를 가지고 한 번 더 헬릭스를 하시면 돼요. 스케치 찍으면 되겠죠? 아 근데 어떻습니까? 한 번 쓴 거는 다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밑면에 스케치 했으니까요. 스케치하고 들어와서 요 스케치 선을 요소 변환하면 한 번 더 쓸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요렇게 이번에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가변 피치로 하는데 그렇죠? 일단 반대 방향을 하고요. 20에 1로 줬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백허대로 쓰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해야겠죠? 그렇게 하면 양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스케치는 숨기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하나로 쓰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것이 이 컴포지트 커버입니다. 복합 커버라고 하죠? 찍고 찍어서 하나의 단일 커버화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필처에서 스윕 원형 한 0.3 정도를 주죠. 그 다음에 경로를 잡아주면 0.3 짜리 서프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가늘어가지고 잘 안보이네요. 그렇죠? 0.3 너무 심한가요? 네. 자 그러면 요 값을 한 1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충분히 요런 형상도 여러분이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컴포지트 커버는 숨겨버리면 되겠죠? 요런 식이었던 스프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죠. 자 파일 세 파일 하죠? 자 윗면에 스케치하겠습니다. 똑같이 원을 하나 그리구요. 지수는 100을 쓰겠습니다. 자 파일 나온 다음이요. 이번에는 헬릭스 말고 스파이얼 평면상에서 이렇게 와성 개념을 한번 보죠. 나선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반대 방향 체크해 주셔서 바깥쪽으로 뻗지게끔 뻗어나가게끔 해보겠습니다. 자 피치 5 회전수 5바퀴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는거죠?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 요렇게 하시면 되는거에요. 반대 방향으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안쪽으로 근데 이제 회전수를 조금 키워보시죠. 키워보면 점점점점 암자로 들어오는거죠? 그렇죠? 점점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딱 여기까지 오는겁니다. 요렇게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되는겁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거라 그러면 이 가지고 바로 공면돌출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안됩니다. 이 스케치를 찍어보시죠. 되나요? 안됩니다 이거. 안돼요. 나선형 곡선 얘 가지고 바로 공면돌출이 되느냐 안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선형 곡선이 생성된 제가 윗면에 그렸으니까 윗면에 스케치하고 들어와서 이 선을 요소 변환하고 그런 다음에 빠져나와서 얘 가지고 공면돌출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런식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높이 높이 한 100정도 줄까 요런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요점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뻗어나오게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건 안됩니다. 안되는데 뭐 편법으로 쓰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죠. 치워버리겠습니다. 자 윗면에 스케치 하는데요. 원을 그리는데 원의 지름을 아주 작게 하는거죠. 점은 안됩니다. 점은 안되요. 점은 안되고 원의 지름을 뭐 0.01정도로 할까요? 요렇게 아주 작게 원을 그리세요. 자 그런 다음에 빠져나오셔가지고 얘 가지고 하면 되겠죠. 낯선형 곡선 피치 한 10정도 주고요. 회전수 한 10바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찍으면 되겠죠. 안 찍히나요? 너무 작아서 반대방향이 체크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요런 식으로 하면 원에서부터 빠져나오게끔 요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원의 지름을 최대한 작게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원의 지름을 더 작게 볼까요? 0.01도 뭐 할까요? 0.001 해보겠습니다. 빠져나오죠? 뭐 이정도면 거의 뭐 점에 가깝겠죠. 그렇죠? 아주 초정밀 설계를 하지 않다고 그러면 요정도면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기본적인 헬릭스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런거 있죠? 좀 응용된 예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드실 수 있을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드실 수 있을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드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